이봐요! 사람 죽었나 봐. 뭐야? 내가 사람 죽인 거야? 내가? 한 걸음마다 미소가 피어와. 네가 있어 눈부신 날이야. 이상하게도 너에게 끌려가. 그 누구도 이해 못 할 거야. 내 곁에 돈 안 한 사람. 회장님이요. 밖에서 뭔 일이 있으셨나 봐요. 도구를 이용한 특수법 근처야? 저 절대 그냥 못 넘어갑니다. 아빠 그거 알아요? 아빠 꼰대 독재자 같아요. 이재니. 나 이렇게 먹다가는 정말 취할 것 같아. 내가 결혼 안 하고 혼자 살면 살았지? 이영국 회장님 아니면 결혼 안 해. 언제까지 그림에 떡만 쳐다보고 살 건데? 지금 미숙이의 집에서 사이 대접 받고 있다고 이거 사. 나 우리 집 망해서 돈도 벌어야 하고 해서 너랑 이렇게 룰루랄라 연애할 상황이 됐대. 자기야. 야. 돈 많아. 오늘 당장 그 집에 들어가야 한다고? 당신 정말 죽을 듯이 있어야 돼? 당신 여기 있는 거 알면 큰일 나. 너 혹시 입주 가정교사 괜찮겠니? 아저씨!